타사보다 수설덕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나은행 할 때 하나 51010 찢었다 요거 매우 중요해요 그죠? 찢었다 네 찢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료도 보장도 급이 다른 할인형이에요 유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보험이 드디어 9월달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따라올 수 없는 할인형 상품 압도적으로 38% 38선 38% 보험료 즉시 할인 그래서 51010보다 31010보다 38% 28% 더 저렴하고 6년부터 10년이 아닌 5년까지만 어우 좋네요 그러면 일반 표준형이 똑같네요 세 번째 매년 2년마다 건강 등급 재산정 시에 등급 개선이 되고 무사고 시에도 보험료 추가 할인까지 하나은행 할 때 하나 손해보험이 정말 찢었습니다 네 정말 찢었어요 자 하나 신상품 보고서에요 로그 건강 등급 높으면 38% 할인 이건 다 알죠 찢었어 근데 1,2등급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험료 최대 28% 네 그리고 건강 등급 무사고 할인 보험료도 적용돼서 지금 다섯페이지 이 있고요 5페이지에 알림우도 2001 처음에 3개월이나 5개월만 고지 하면 되고 이 면 수술나 중대 질환은 이게 되네 네 그리고 208개의 담보가 삽재가 되었고요 로그 앱을 통해서 가입서 이게 직접 건강등급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 자 건강등급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건더하 유간평건더하 그래서 1,2등급부터 4,5,5등급 예전에는 1,2등급 받기 쉽지가 않았고 38% 받아서 할인이 좋았는데 요즘에 10년까지 입원수술이 나와서 하나가 솔직하게 보험료가 저렴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등급 나오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면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1석 2조란거죠 건강등급 높은데 5년내에 병력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유병자도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하나손보는 6년부터 10년 고지없는 묻지마 할인이 있어요 보험료도 파격 할인이죠 51010, 31010 어느쪽이 저렴할까요 보험료 고민없이 하나가 저렴하게 하나가 KB, DB 매니치보다 간편이나 표준형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타사는 8년, 10년 고지형 보다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보험료 등급이 낮거나 지급 등급 산출이 어려우시다면 2년마다 할인받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자 하나손보 안할 이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건강체 알리의무 일단 표준체와 건강 등급 산출이 있죠 하지만 KB는 오텐테 6년부터 10년 DB도 6년부터 8년 오파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지하는데 6년 전 건강범죄 용종 제거했으면 타사는 거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는 고지를 안해도 네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요 25,210원만 내면 타사보다 후설더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 간편 알리의무 그래서 3호 알리의무 건강 등급 타사보다 저렴하구요 7년 전 유방 섬유선종 때문에 만모톰 수술한 거 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고지를 안해도 되고 타사는 부지급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좀 심플하고 가성비 대비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운드2에요 담보 개수도 인수한도도 많이 올라갔죠 담보가 무려 208개 할인 적용은 166개 타사는 뭐 되게 적어요 네 무엇인은 물어보세요 네 자 건더하죠 그래서 가입 후 2년 뒤에 건강 등급이 나빠지면 보험료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건강 그레이드 낮아져도 직전에 안 좋아도 건강 등급 최초에 받았던 금액만큼 받고 더 할인 뭐 3등급인데 1등급이 됐다 더 할인했으면 할인되 1등급으로 앞으로 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건강 등급 건강 그레이드 재산정 시 무사고 기준이 궁금해요 해당 가입 상품에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건강 그레이드는 재산정이 가능하구요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딱 그건 없습니다 애호 없이도 딱 4단계까지 이거는 PC로 인해서 건강 등급 할인 받는 부분 자 비교해보면 알아요 어디가 정답인지 운전자 비용 담보 하나가 절대적인 이유는 교사처 보장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사망시에도 2억 5천 4주 미만도 4주에서 6주 미만 6주에서 10주 미만 20주 미만도 타사보다 거의 곱하기 2배 정도 높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비용 담보도 역시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는 거 자 이번 추석에 부모님 상해보험 선물해주세요 간편 상해플레저 타사는 뭐 3,4,5,3,5 5년 이내에 이번 수술 고지만 되지만 하나는 3개월만 묻고요 나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상해후장애 통합상해진단비 경증 중증도 중증 그리고 상해수수비 합산 180만원 상해간병인도 15만원 요한병원 3만원 간호간병 3만원 네 그리고 CT MRI도 지금 1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헬스케어도 있기 때문에 돌봄 진단시에 여러개도 혜택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